오랜만에 우리 흑어입니다. 우리집 유일한 흑어 달팽이 아직도 이름을 안정하고 있는데요. 여러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초핑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추천이 됐고요. 그래서 초핑이가 있고 까밍이라는 이름도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초핑 아니면 까밍 중에서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. 얘 카메라 되게 의식하는데요.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밥 잘 먹다가 카메라 들이대니까 안 먹기 시작해요. 되게 쑥스러운가 보다. 그러면 얘 더 먹으라고 이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.